미드의 눈길이 가능한가? 미드의 눈길이 가능한가? 어 아니 이게 어제 방종을 하고 그런게 있는데 아 나 알아 그 인기 그거? 아 디도스 알아요? 가능하겠냐?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많잖아 확실한 메이저 형들만 봐도 여섯 명은 되는 것 같은데 어 사람들 솔직히 꺾을 수 있겠어? 아 또 몰라요 또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근데 맞아 님들 그거 알아요? 저 님들이랑 멸망전 첫 경험인가? 아 정들었어 난 벌써 너한테 나도 첫 경험임 영준이 형한테 감사하세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하지 아니 죄송한데 저희 아직 나간거 아닌데요? 저희 아직 멸망전 아 연습 연습도 한시간 뒤에도 남이 될 수 있는 사이인거 아시죠 저희 알죠 알죠 그래도 마음만은 할게 아 근데 나 솔직히 탑 가고 싶긴 한데 정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 그냥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해 그래? 그럼 람모스 하고 싶긴 한데? 람모스 해 지금 ADAD라 좋다고 생각할게 람모스 탑? 람모스 줘 아 저희 이기면 각방 500개요 와? 아 이건 좀 큰 와 이거 짚스가 이러면? 람모스 시킨 이유가 있구만 아 이러면은 다찌를 하고 다시 정글로 보내는게 하하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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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님 롤 선생님보다 잘하지 않아요? 인정 인정 우리 미드가 더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맞아 맞아 인정 오우 오우 갈리오 갈리오 봐봐 갈리오 봐봐 어? 자 노플 뭐있나? 죽으면 살게 나는 오 여깄이 람모스 여기 있다 어? 궁 썼어? 나 두번만 더 죽을게 아 여기? 람모스 바텀 갈리오로 아래 모덱이다 쭉 해야 돼 나 또 공기 아 이리 맞게 아 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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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오 이실 불타기 이실 불타기 이실 불타기 리신발 리신발 잡았어 잡았어 갈리오 불타갈리오 용도 먹어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그냥 올라가야겠는데? 너무 좋은데? 걷고간 좀 미칠 것 같아 힐 찾기 힐 찾기 힐 찾기 와 많이 느려 이거 봐봐 20받아야 돼 2초 빨리 가 많이 느려 더 해봐 만약 먹으려고 하면 내가 그냥 쿨으로 갈게 하자는 쿨 나오는거 아니면 마오 일단 앞으로 갈게 여기있다 와주라 마오도 살짝 뛰어 마오 가는 중 마오 열심히 뛰어가는 중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이런만 해도 되는거 아니야? 레오나온다 갈리오 푸는거야 빼야돼 내 바탕은 웨이브 없다 이 쪽에 있는거 같아 이거 이거 갈리오 내 쪽 봐봐 내 쪽 봐봐 아 여기 다 딸픽인데 다 딸픽이네? 여기 다 딸피야 그냥 다 딸피 나 힐있어 나 힐있어 나 솔라리 있어 나 먼저 할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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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근데 진짜 실수가 없긴 하다 카이사가 이거 AP 안가고 AD 가고 있거든 카이사 그냥 없는 사람 만들어 줄게 나 미드 파줄게 나 미드 파줄게 갈리오 누구? 갈리오가 갈리오가 치아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스킬 없었어 이거 레오나브 시기 다 이긴한다 다 이긴한다 나이스 내가 미드 마갔어 람마스가 가기 나 절대 안 죽어 살짝 더 해도 되긴한다 너무 깨짓기만 안하면 내 쪽 못 와 저거 이건 echt semua 며칠abile 수능 아 바다나 레오나브 레오나브 레오나봐 레오나봐 레오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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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돌고 갈게 여기 한번 돌고 갈게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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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아 레온아 여기 까지 하룬 가자 하룬 가자 나 이러면 얘 잡고 올게 고맙고 공 빠졌어 리신 나이스 좋았다 리신 공 빠졌고 내가 리신 마킹하 나 리신 마킹할게 리신 마킹할게 빼봐 빼봐 나 안줘 나 안줘 나 살려 봤다 살려 봤다 와우 나이스 아 너무 좋은데 나이스 오우 저거 쿨 풀었다 아우 던져봐 여기 여기 던져야지 아 너무 쉽다 내가 파고 올게 리신 잡고 하자 리신 잡고 하자 리신 못 들어올거 같아 칠게 그냥 잡아요 가보자 가보자 나 놀고 있을게 삼코어 뭐 갈까 나 놀고 있을게 삼코어 뭐 갈까 나 놀고 있을게 삼코어 뭐 갈까 나 새벽 침장하자 새벽 침장하자 칠하야 미드 바텀 하자 우리 미드 바텀 여기 땅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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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이 있어 오른쪽 여기 펠터는 펠터는 안 안 안가 나 이거 펑게임 이거 펑게임 펑타거든 나이스 나이스 나 공 안 썼어 어딜 밀라 그래 이 자식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안 죽으면 죽어요 갑니다 두루 출발 뚜 지금 도망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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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페 다 빠졌고 흐려 나면 쓰면 돼 어 워보네는 괜찮아 보긴 하다 하고 있어 나 미드에서 놀고 있을게 어 아 근데 마우 안되네 뭐 먹으면 안 터진다 도망가야 마우 나 여기서 놀고 있을게 fools 암라인 맞아 암라인 나도 재미있어 레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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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2 5초 레오나 레오나 바로 레오나 어 나 잡힌 안 돼 어 일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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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왔다 어우 나 죽어 저흰 안 죽어 힐 썼어 힐 썼어 이야 좋았다 장안이 힐 야무졌다 맛있다 맛있어 가보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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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이거 따라가 따라가 아 그냥 내가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죽여줄게 그냥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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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니 드레이블 어? 또? 딱 딱 펌 더 잘 나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만 잡을게 이거만 잡을게 제발 이거만 이거만 제발 이거만 제발 잠깐만 기다려 하나 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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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너가 죽어 나이스 슬슬 슬슬 좋았다 야 맛있다 이야 시작 좋은데? 롤샘버다 이거 고객님이네 아니 이거 상코 갱플 마스터를 솔킬 딴다 이거 말 안 돼 이거 아니었는데 솔킬 딴? 나 솔킬 딴 적 없는데? 아 마지막에? 어? 아니 아니 형 말한 거 아닌데? 아 그래? 윤길 형 말한 건데? 본인인 줄 알아 다 여보세요? 마지막에 형 그냥 정글 갈까? 이번엔 정글 가는 게 나은 거 같다 마음대로? 5공 한 판 하고 싶긴 한데 이긴 팀이니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로베 날까? 갑 해봐 내가 찔러줄게 해봐 여기까지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어 여기 땅? 5공? 아 5공이 아니야 바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 된다 런블를 내려와 여기 바이 근데 여기 가긴 해야돼 어? 브라운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못 해지고 미드툰 내려와서 형 오리킬 좀 봐 오리킬 나와 나와 빠질게 빠질게 나와 아니 늦었어 내가 좀 더 빠르다 잘하네 아 이거 싸이온도 들어왔네 아 내가 못 했다 내가 못 했다 아니 아니 나 그냥 불킨 돌아야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랬지? 근데 이게 피드백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눴던 얘기들인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노영진 아니 형이 그 크랙 마인드를 빼야돼 그러니까 이 성장현 챔프를 꼽고 나서 이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샷코처럼 해 그냥 거기서 Q로 날먹하고 박스로 살고 솔랭하는데 마이크하는 느낌이야 진짜 솔랭이었다 바로 5공 대가리에 비하핑 6개 아 아니다 24개 이상이야 나 나 진짜 게임만 시작하면 갑자기 아니 아니 왜 뭔가 씌였나 봐 갑자기 아니 나도 이번판 풀캠 무조건 돌라고 했거든? 게임 시작되니까 갑자기 악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가자 형진아 너 이러고 있을 거야? 아니야 가야돼 다 하고 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골로 내 안에 자꾸 악마다 깨려 난다니까? 아 이거 내 못 했다 아 그냥 녹네 아 템을 잘 못 했다 아 씨 이게 그 성장을 또 버린다 형이 또 그리고 이거 또 진짜 이번에 한번 바뀌어 볼게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꼬삐 말고는 안 된다 챔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어? 형 암호무 정롤 하네 암호무를 하자고? 아니 근데 진짜 장난 아니라 진짜 암호무 요새 좋아 암호무가 좋아? 어 이거는 이기자 민지님 맞으니까 민지님 잘하니까 캐리 해주시겠지? 가보자 킬 찍고 했다 킬 찍고 했다 오로내니가 좀 CS 멍어가 편하겠지? 킬 있지 패스해 어? 차투 못 타? 어? 아깝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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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야 바텀 한번 볼만한데? 맵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3립 돼도 안 되긴 해 그냥 이 정도까지만 이제 만화 상태 안 좋고 이제 만화 상태 안 좋고 비전 있어서 안 돼 정화 빠졌다 이제 정화 빠졌다 아 이거 아웃이 아름다 아 이거 아웃이 아름다 나 1억으로 욕먹으면 돼 상대 레드 나왔어 저기 아웃이 있나? 이거 쳐줘 쳐줘 아 먹고 빼 먹고 빼 암호 목 Where will they come over here? 슬픈 아웃을 마실거야 아웃을 마실거야 슬픈 아웃을 마실거야 쟤나? 나 갈 수 있는데 누나 왜 살찐 안 쟤나? 어? 아 소리? 살찐 걸렸다고.. 내가 암흥무의 재능이.. 원래 원형 적다고.. 잡았죠?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암흥무야 응각 보는 게 다르잖아 뭔가.. 아치 깍게? 유부모 미쳤다 뭐지? 뭐지 이거? 내 손에 좀 잘 맞는데? 아 진짜 나 기분 존해를 했다니까 형을 반짝이게 할 수 있는 방법 사있네 인생 최고 맛있는데? 이 안에 맛있다니까 진짜? 오히려 이거.. 초식을 가야 되나? 초식의 왕으로? 이렇게 앞에서 불렸나? 나 볼게 뒤에서 좀 빠지면서 해봐 빠지면서 해봐 탈진 안 써도 된다 형이.. 이게 마무리 잡았어 나 궁 있어 나이스 맛있다 나이스 맛있다 분들 다시 쳐주라 이거 호웨이도 같이 쳐주라 아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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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네 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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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타 없어 강타 없어 이거 하나 남아있어 오른 페리자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오른 도 내려와서 타퐁미라 타퐁미라 아니 아무모하니까 그 피해지질 않는데? 막 Finished 하하다 왜 balaba 하면서 내놔? 이거 약간 자신감이 생긴 했는데 뭐지 이거 피? 약간 모피한테 그 느낌인데 뭐지 이거? 황금자왈 안 알지? 황금자왈 рядом 응uster 황금자왈 맞지? 응 황금자왈 잡았다? 내려봐x2 황금자왈 날아는데? 어 Ар Flower 들어와와 his팀 2, 2, 2 응 확인 궁 나왔어 공 쏴봐 지금 쏴 이거 보자 이거 이제 나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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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다 나이스 공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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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체리하잖아 뭐지 이거? 그래 형꺼야 형꺼 볼 생각할게 나 풍도 있어 이거 바이 오면 너네끼리 일단 해 가 가 가 가 다 죽여 너넘진 바이 바이 나이스 바이 여기 위에 아우솔이랑 같이 온다 아우솔이랑 같이 온다 탑은 1대1 탑 스토라위드 와 뭐야 나이스 퇴일이 진짜 잘하시긴 하더라 스탱만 쏴 나 스탱만 야 나 볼 생각할게 봐봐봐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5초야 괜찮아 할만해 다자마 다자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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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드 오우 나이스 으어우우 좋아해요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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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맞아줘 너도 잘하는데? 다시 타서 힐주고 아웃솔이 킬먹었어 왜냐면 아웃솔이 킬먹을듯이 오우!! 맞으면서 타워를 그 때려 온다 온다 빨리 우리 덜렷은 좋아 형 우리 바론쪽 가자 우리 바론 탑해야 돼 나이스 잡고 빼고 여깄다 여깄다 미드 가자 미드 밀어 미드 뒤에서 볼게 희해에도 올라오자 야저스도 무빙 져봐 봐봐봐 나이스 너무 잘하는데? 바론 가도 되고 바론 가도 되고 바론 가도 되고 싸움보는 생각도 해 일단 쳐 봐 먹고 해야 돼 내가 맞을게 싸움보는게 낫다 먹고 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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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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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야왕미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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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없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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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빨이구 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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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핏! 헬 타주라x2 2, 2 와왕왕왕 얘 한번만 더 출발x2 나이스! 노영진 뭐야? 난 이거야 이거야 계잖아 근데? 이거 끝날만 더 나도 쓰고 하고 천천히 해 난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 하고싶다! 나 하고싶다! 이제 시작해! 이제 시작이야! 여기서 시작해! 시긴 쳤다 미디 쳤다 나서스 쭉 밀고 다 데워하자 나서스 게임 끝낼 생각해 나 이거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나 이거 종이라도 있고 풀도 있어 나서스 게임 끝낼 생각해 나서스 미드에 텔 타 미드에 텔 타서 쭉 밀어봐 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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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꽤 개 센데? 네 라이스 핵이더라 딱! 이 새끼야 아니 나 공부를 안 써도 돼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스토리템 어이 스토리템 나이스 좋았다 GG GG 아 이겼네 와 좋았다 깨달았다는 안무 픽한게 진짜 좋았다 요거를 지우고 안무 람모스 이걸로 채우자 네? 여기서요? 아니 내려가서 해도 되는데 뭐 생각하는 거 있나요? 그럼 2시 하러 가볼게요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했어 초원이 가는데? 어? 아니 유다형이 마타 한번 보자는데 9시 그럼 어떻게 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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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어차피 난 유튜브가 뽑을 만큼 뽑았어 아니 맞아? 와 대박이다 제목이 뭐야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 어차피 멸망전 시작하잖아? 8팀밖에 못 나갈 수도 있어 진짜 장난 아니라 우리는 스크림밖에 못 하긴 해 이거 예선 본선 그거랑 맞아 그래서 그냥 즐기고 있긴 했는데 생선이 와야 돼요 생선이랑 하려면 여기 롤선생 있는데 여기 팀? 어? 어? 아 진짜 와 대박이다 버리고 유다 아니야 아니 질 수 없다 진짜 아 여기 할짝 저기 할짝 한 곳만 골라야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당신들도 다른 데 스크림 했잖아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김교씨가 철 원딜을 찾는다고요? 네? 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어차피 우리 예선 못해 근데 김민교씨 팀 들어간다면? 아니 그래도 내가 영진이 형이랑 처음부터 한 게 있는데 이제 추억을 다 쌓았으니까 가야지 아 허벅이 살짝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기회고 기공할 사람 기회고 생각보다 일찍 안 돼 어티어에서는 잘 먹혀 아 여기 궁금하긴 하다 저게 분위기 키우러 보자 우리도 이런 걸 해보네 맨날 쳐발리고 아 근데 오늘 좋았다 인정 인정 많이 했잖아 오늘 4생 2패인가? 다 학습 능력이 좋아가지고 좋아지긴 한다 다들 그래서 우리 안 나가는 거야? 우리 내일도 볼 수 있는 거야? 아니 사실 못 나가 이거 사실 일단 한번 너원은 보자 내가 볼 때 초원이 내일 이미 마음 떠나있어 지금 기뉴다 씨랑 하려고 아 맞네 사실 그게 맞지 이게 그러지 마라 와 진짜 너무하다 나 기뉴다 님이랑 그래도 친분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 좀 해야겠다 아 근데 또 몰라 이거 내일 내가 돈을 어떻게 써서라도 당신은 못 나가게 한다 어? 내가 기뉴다 님한테 500만 원을 줘서라도 아니 아니 그렇게 내가 아니 고생했어요 나들 고생했어요 영진이 형은 아마 왜 왜 왜 아쉬워? 영진이 형이랑은 진짜 개 아쉽지 우리는 우리는? 어? 안 나갔네? 아니 아쉽지 아쉬운데 아쉬워 아쉬운데 영진이 형만큼은 아니야 아아아아 피우씨랑 티비하겠다 피우씨랑 어? 와 다 버린다 우리 간다고? 이렇게 끝난다고? 여기서 다 헤어져 어?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그거 맛보고 그냥 찾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우린 만나는 거임 야 근데 그때는 없어 우리 미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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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뭐여? 안은 있어 하나 있는데? 나한테 나 또 갈게 수쿨하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애초에 다 맛보고 매일 까먹는 거 우리 같이 팀 짜볼까? 우리 같이 팀 짜볼까? 이렇게 도망간다고? 나 대박이다 와 비우씨 우리 같이 팀 짜볼까? 대박이다 배붙한다 배붙 나 배붙 나 진짜 우리 팀 짜는 거 한번 구경하고 싶긴 하다 어떻게 나올까? 같이 하면 어떻게 나올지 구경하고 가야겠다 메이저 인정이지만 샤쿠타임 나 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샤쿠같이 느껴지지? 아 픽스를 제가 비우씨 방에 한번 놀러 갔다 와야겠다 티코를? 비우씨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여보세요? 샤쿠타임인데요 저희도 팀이 깨져가지고 팀 왜 넌 픽스 안 됐어? 나도 뭐 대기업이 부르니까 가는 거지 사람들이 다 갔어? 내가 볼 때 너랑 나는 절대 못 갈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나는 아직 있어 미드 챌린저 내현이 있고 미안한데 내현씨 우리 원딜 가는 곳에 같이 가던데? 아니 뭐 뭐해? 내현씨랑 우리 팀 원딜이랑 내일 대기업에 팔려가는 곳에 같이 가던데? 내현아 너 여기 들어와봐 난 모르겠다 잘 있어 갈게 내현아 뭔 말이야? 나 방 아니 나 스크린 맘마 보러 가는 거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개웃기네 그냥 스크린 맘마 보러 가는 거 개웃기네 아니 이 사람 개웃기네 그냥 나 보고 싶은데? 너 뭐 하라고 지금? 와 나 샤쿠타임 개웃기네 그냥 아니 나 뭐 너 스크린아 하고 오는 거잖아 아니 개 언제 하기로 했는데 아하하하 8시에 한 편 맛보기로 했지 8시에 우리 하기로 했어 미안한데 하하하하 또 한 편 10시라며 아니 아니 아니야 존나 재밌네 그라마 존나 재밌네 너가 잘못 생각했네 8시도 있어 어 이러면 우리 그냥 유다형 팀도 안 될 수 있어 내현형이 안 되면은 나도 똑같이 다 안 돼 하늘씨 공식 간진 어땠어 내 전략 어 지르는데? 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지렸지 이거 운명이다 이거 진짜 됐어 운명이다 어땠어 이게 샤쿠로 가자 이게 이 정도는 해야지 샤쿠로 챌린저 1000점 찍는 거야 맞네 맞네 내가 한 번 더 분탕질 하고 오면 진짜 끝났는데 아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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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갔다와봐 어 갔다와야지 갔다와야지 알았어 저기 피우씨 예 그냥 보내줄 사람 보내주고 저랑 합시다 아니야 내연이는 나랑 한다고 했어요 내연아 이제 가자 이제 왜? 여기 아니야 갈 사람은 가야지 야 야 윤혜연 너가 같이 죽지는 말자 너가 말해봐 야 야 윤혜연 너가 같이 죽지는 말자 진짜 싸이코다 그건 악이야 너가 그냥 솔직한 얘기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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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고 싶어 너 어쩌고 싶어가 아니라 가자 이제 저기 누다형이 찾아 피우씨는 나한테 맡기고 가자 이제 잘 있어 어땠어 나 어쩌고 싶어 나 말해봐 해줄게 연기 괜찮은데? 내가 갔다올게 나 갔다올게 나 갔다올게 다시 갔다오는 거야? 그 팀이 뉴다형 팀이야? 그 제가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멸망전 구조가 지금 이번에 디도스 예선 때 걸린다 이러면 예선 아예 안 하잖아요 네 그니까 사실 이게 투표 안 된다 이러면은 거의 이제 예선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야 이 새끼 왜 말하다가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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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님 표정 어떡해 어떡해 나는 왜 섭외 안 당하지 근데 아직 대기업 정글러들이 아직 대기업 정글러들이 뷔아 가자 이제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가자 진짜 인간샷코네 쟤는 뷔아 아 아 후 변신자가 나타났다 아 피우님 슬픈 척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자다가 갑자기 쪽지 좀 보라고 피우님 혹시 그 저 확정면 보였나요? 아 클리드 팀 간 거죠 네 아 그래 아니 확정이 아니라 피우님 팀의 확정이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아니 아니 의리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아프리카TV에서 제일 챙기지 않아야 되는게 뭔지 알아요 의리 그거 챙기잖아 다음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당신이 여기 남았다 아니 당신이 여기 남았다 너 뭔데 처쳐 너 뭔데 처치는데 당신 내가 딱 얘기해줄게 피우씨가 클리드 팀 갔으면 돌아왔을까? 어? 나 미안 절대 안갔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그거 놓칠거야? 피우씨랑 뭐 의형제 할건가? 피우씨랑 가족인가? 피우가 친엄미인가? 피우가 뭔가? 당신 인생 피우가 친해주나? 어? 저 피우님한테 여쭤보러 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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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볼거 없어 뭐야 여긴 내 영역이야 왜 강태 어떻게 해? 잠시만 아니 강태 안돼 강태 안돼? 내현씨 당신도 가 우리한테 희망을 주지마 어? 우리에게 남은건 절망뿐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 피우씨로 깨달아야 된다고 피우씨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 디도스 생각하면은 보내주는게 맞긴 해 그리고 거기 가야지 행복하려면 아니 근데 전 요의가 좀 더 편했는데 근데 거기 팀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가지 말자 그럼 그 다음 곡은 그때 그 다음 곡을 만나요 또 뱅언니 보고싶은